41.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지퍼가 있는 옷을 입게 한다. 3.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4.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병기를 대준다. 5. 보호자와 유치 도녀 간 삽입에 대해 의논한다. 정답은 3.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42.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스크린을 치우는 옷을 입혀준다. 3. 배변이 끝나면 침대머리를 높인다. 4.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로 덮어준다. 5. 간이병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 정답은 5. 간이병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 43.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이동변기로 적절한 것은? 1. 양쪽 팔걸이가 없는 것. 2. 침대에 부착되어 있는 것. 3.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형인 것. 4.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 5. 양변기 시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정답은 4.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 44. 기저귀가 젖었을 때 즉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1. 변비 완화. 2. 욕창 예방. 3. 치질 예방. 4. 변실금 예방. 5. 유실금 완화. 정답은 2. 욕창 예방. 45.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 높이에 둔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3.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치 도뇨관을 잠근다. 정답은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46.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의치를 뜨거운 물로 세척한다. 2.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3.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4.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5.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정답은 5.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47.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물과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2.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4. 세정제를 모발에 바르고 수건으로 덮어둔다. 5.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내놓 닦아낸다. 정답은 5.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내놓 닦아낸다. 48. 여성 대상자의 회웅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 대상자를 눕혀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게 한다. 2.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하여 몸통과 다리를 덮어준다. 3.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4. 회웅부를 항문에서 요도 방향으로 닦아낸다. 5. 회웅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정답은 2.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하여 몸통과 다리를 덮어준다. 49.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물의 온도는 섭씨 30도 이내로 유지한다. 2.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등을 욕조한 벽에 대고 앉게 한다. 4. 팔, 몸통, 회웅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5. 목욕 후 선체로 옷을 입힌다. 정답은 3. 대상자의 등을 욕조한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0.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오른팔, 머리, 왼팔. 51.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빠르게 반동을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3. 신체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올린다. 4.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5.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올린다. 정답은 5.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올린다. 52.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눕히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의 양팔을 몸에 평행하게 둔다. 2. 대상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다. 3.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려놓고 몸통을 돌린다. 4.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눕힌다. 5. 돌려눕힌 후 엉덩이를 앞으로 이동시켜준다. 정답은 4.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눕힌다. 53.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평탄한 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내려갈 때 3. 미끄러운 길을 갈 때 4.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5.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정답은 5.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54. 다음 그림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정답은 5. 라. 다. 가. 라. 55.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약한 다리와 보행기, 건강한 다리. 56.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대여받은 배회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 배회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 배회감지기는 2년마다 새것으로 교체한다. 3. 매트형 배회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4. 위성항법 장치형 배회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5. 배회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정답은 3. 매트형 배회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5.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 배설물이 묻은 의류를 분리하여 세탁한다. 3. 생선을 만진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을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물로 헹군다. 5.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정답은 5.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58. 가스레인지 불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한다. 2.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에 있게 한다. 3. 배달음식 메뉴로 식단표를 작성하게 한다. 4.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조리하게 한다. 5. 일주일 분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조리하게 한다. 정답은 2.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에 있게 한다. 59. 콘센트에서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우선적인 대처 방법은? 1. 전류를 차단한다. 2. 인공 호흡을 한다. 3. 손에 화상 자국이 있는지 만져본다. 4.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5. 대상자가 잡고 있는 전기 코드를 제거한다. 정답은 1. 전류를 차단한다. 60. 냉장고에 넣어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 식초 2. 맥주 3. 쌀뜨물 4. 커피 티백 5. 소독용 알코올 정답은 4. 커피 티백 5. ко필 티백